한국어ων 청각김치 조금 너무 반uyor 진짜 제대로 된 김치회의 원래는 깍두기를 깍두기 무는 조금 물러 근데 청각김치는 카닥카닥하게 돼요 그 식감을 살려주시는 거지. 이게 남국 중갓김치인데? 네일이 제일 궁금하다. 미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? 진짜 제대로 된 김치회니까. 군밥을 해야지. 걔도 어떻게 자기 포지션 맡아서 좀 좁은데도 하고 있네요. 그렇죠? 민우가 잘하네. 네? 민우가. 아니. 역시 원년 멤버. 민우가 직전기를 잘하잖아. 지금 딱 직전기 딱딱하잖아. 셰프님 가게 진짜 깨끗하겠다. 민우 칭찬받고 스타트하고. 나이스. 그래서 참 셰프님을 만나고 싶어서요. 저건 잘하지. 그럼. 무조건 내가 그랬잖아. 그러니까. 새우. 그래. 고마ュ annu. 자 갑시다. 샌프란시스코 구호. 한 번 외치고. 형, 뭐 하자 영어로 해야 돼. 자, 카메라. 뭘로 이거 보시면 돼요, 전화? 두잇, 두잇, 유 캔 두잇 하게. 두잇, 두잇, 유 캔 두잇! 포스 포스 파이팅! 고고고! 가시죠. 아, 혹시 59분에 출발할까? 벌써 사람들 모였어. 금방 왔네. 여기 존이구나. 우리 포스 포스 포스. 어디 gesch. 톡이 역시 뭐지. 사은 neuro. 무살기의 triumph 텔уска. 우리 포스에 연락éner 칭 hyp 어차피 에 barrْ è. 그렇긴 하지만 바 Micha가 숨어있는 본 parade 감사합니다.